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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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 어디야? 헉! 사이 진짜 많네? 저희 예약 송산대 돼지 석쇠 불고기 정신 돼지 석쇠 불고기 정신 불고기 정신당 점 감사합니다 어디 올리실 거에요? 네? 유튜브라는 거예요? 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혹동 맛집이었어요 나 여기 혹동에서 소문난 맛집이라 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뺏어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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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되게 많다. 뺏어볼래? 그 다음에 뺏어봐요. 둘러셔. 거기까지 와는 음식이 많아요. 이렇게 한잔 analog 때문에 ciele원에서 고기하는데 뺏어봐요. 또 들어가면 뺏어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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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딱 1시간이니까 신기하게 바빠지네. 바람에. 24,000원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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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